김문수 후보는 지명되자마자 노동개혁 성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가 말하는 노동개혁은 노동계약, 노동혐오, 노조파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김문수 씨의 인식과 과거 망언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부적격 인사이고 도저히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앞에서도 우리 노동자들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불법합의 손배 폭탄이 특효약, 손배 소송을 오래 끌어서 가정을 망쳐야 한다. 쌍용천 노조는 자살 특공대다.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된다. 삼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공직자의 책무라는 등 가히 제정신인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반노동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월호 추모를 두고 죽음의 구판이라 하고 일본식 식민지가 안 되었다면 오늘의 한국이 없었을 것이란 등 김문수 씨가 뱉어나는 말은 말이 아니라 반역사적 반사회적 흉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노동 망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김문수 씨는 공직을 맡아서도 안 될 사람이고 이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26일 김문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1만 노동자의 의견 개진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5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1만 노동자들의 의견은 청문회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청문회 가정에서 노동자 당사자의 분노의 목소리를 김문수 후보자에게 똑똑히 들려주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자의 반노동, 차별과 혐오 발언, 구구원사는 동영상 기록으로 언론의 기사로 넘쳐납니다. 그의 인생은 극자에서 구구로 권력을 쫓아 오락가락 해왔습니다. 권력 앞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쏟아댄 말들, 철학 없는 말들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어 담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본인 스스로 그것을 잘 알기에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 언사들이 정당하다고 강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동자는, 국민은 김문수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런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들끓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노동자의 분노를 증명하겠습니다. 김문수를 낙마시키겠습니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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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